다음은 두 사람을 위한 축가가 있겠습니다. 슈퍼주니어의 예성씨가. 아 정말 우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우리 누나 데리고 가줘서 정말 감사드려요. 제가 오래전부터 누나랑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. 그 노래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. 예성이 부릅니다. 너 아니면 안 돼. 왜 갑자기 인기가요를 만들어. 뭐야 저 가요 톱10이야 뭐야. 아 예쁘다. 너무 잘했다 예성아. 아 표정. 아이스크림을 끼고 있는데도 표정이 다 나와요. 하울링 표정이에요. 네.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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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다 예성아. 고맙습니다. 다시 한번 두 분 정말 축하드리면서. 인형 누나의 남편분께서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. 고맙습니다. 너무 미남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. 긴장한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이제 신랑 신부 행진. яла. 이야기를합니다. cera 짠. given기. 아, 어머니. 아, 우리 아버님도. 야, 이제 네가 가야지. 어? 너 살만 오지 말고. 나는 이거 보니까 더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.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. 아, 근데. 어, 결혼. 내년까지 너 약속했잖아. 마을 내 가기로. 삼촌, 장가 가요, 이래. 장가 안 가, 장가 안 가. 나 혼자 살 거야. 장가 안 가, 장가 안 가. 나 혼자 살 거야. 동생 놔줘요. 기복이랑 살 거야, 기복이랑. 기복이랑 살 거야, 기복이랑. 기복이랑 살 거야, 기복이랑. 기복이랑 살 거 어떡하지? 기복이가. 아, 눈은 어디였지? 아, 저희 갔다 와야겠다. 알겠어요. 갔다 와. 야, 삼촌이 기복이랑 산대. 어떻게 하냐? 기복이랑 산대. 큰일 났다.